제가 오늘 말씀드릴, 즉 강연 드릴 주제는요 판단과 의사결정, 우리 인간이 늘 하는 거죠 판단과 의사결정에 숨은 우리 자신의 마음 즉 우리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지심리학이 어떤 건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지심리학은 인지가 사람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인지심리학은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원리를 밝혀내는 심리학인데요 저희 인지심리학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게 먼저 나오는 게 이겁니다 인간은 인지적 구두세예요 무슨 얘기냐? 의외로 생각 많이 안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저 분명히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의외로 생각 많이 안 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일 수도 있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아니요로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1초만에 대답하시잖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콰도르에서 열한 번째로 큰 도시 이름 아세요?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컴퓨터는 두 번째 대답이 무조건 느려야 돼요 그렇죠? 내 시스템 안에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내 하드디스크 안에 그런 파일이 없습니다 이게 몰라요죠 이렇게 모른다고 출력을 하기 위해선 어떤 컴퓨터든 즉 AI는 찾아야 되죠 다 찾고 난 다음에야 AI, 컴퓨터 즉 기계들은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의 모른다는 무조건 안다 보다 느리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찾아야 되는 영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하염없이 느려지죠 그래서 최신형 컴퓨터인데도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우리가 검색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컴퓨터인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두 대답의 스피드가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몰라요! 라고 대답하셨지만 누구도 자기 머리를 찾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에콰아도르에서 열한 번째로 큰 도시 이름이 내 하드디스크 즉 나의 뇌에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검색하고 계신 분 계시면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안 계시죠? 예 만약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신다면 오늘 이곳이 유적지가 됩니다 이곳이 바로 인류 최초로 컴퓨터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인간이 발견된 곳이죠 생각 안 하고 모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실제로도 그 도시를 모르세요 게다가 이 판단이 맞다는 거예요 인간은 뇌를 의외로 많이 찾지 않습니다 왜겠습니까? 그거 다 찾다간 영원히 시간이 안 끝나요 그리고 그거 다 찾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의외로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적 구두세 구두세라는 건 안 쓴다는 거죠 생각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 많이 안 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건 오히려 그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더 많이 하란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지 말란 말이야 인간이길 포기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만들면서도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독특한 몇 개의 규칙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하면요 나든 상대방이든 그 사람이 왜 그 결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 판단에 도달하는가를 우리가 의외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웬만하면 생각 안 하고 늘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도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각을 안 하는데도 자 보여드릴게요 기억력 검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력 검사 자 지금부터 단어를 보여드릴 거예요 단어를 한 20개가량 보여드릴 텐데 쭉 보세요 쭉 보시고요 머릿속에 이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좀 외워보세요 보셨던 단어를 다시 좀 말씀해 보세요 할 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준비되셨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개가 오고 있죠? 한 절반 정도 왔어요 계속 보여줘요 이렇게 517에서 13을 빼면 얼마죠? 514 갑자기 허리 찔리셨죠?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는 거야? 자 504 맞습니다 504에서 다시 13을 빼면 490일 벌써부터 힘들어하시면 안 되는데 네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번 정도 뺄셈을 시켜드리면서 한 10초 정도 방해를 했죠 여기 계신 분들의 아까 본 단어를 계속해서 대내시는 걸 방해했잖아요 이런 걸 방해과자라고 합니다 네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사람을 그렇게 편하게 안 만들어요 계속해서 괴롭혀드리죠 자 지금부터 개인별로 점수를 낼 건 아니니까요 그냥 솔직하게 내가 본 단어가 있다 그럼 손 들어주시면 돼요 손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 문 나 봤어 기억나 네 오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네 벌써부터 손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좌절하시네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유리창 좋습니다 네 내리시고요 다 솔직하게 대답하고 계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나 창틀 봤다 조금 줄어드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내리시고요 나 문지방 네 좋습니다 욕조 오 좋습니다 네 차고 오 좀 주네요 네 창문 창문 엄청 많이 드시네요 창문이 없었어요 창문이 없었어요 네 창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문 유리창 창틀 블라인드 이걸 보면서 인지적 구두새잖아요 뭘 다 가져가 창문으로 묶어서 가자 묶는 거예요 편집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편집을 한다는 건 구구절절하고 세부적인 걸 다 가져가기 싫으니까 최소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걸로 묶어서 들고 가기 편하게 짐 하나로 가는 거죠 네 개의 짐이 아니라 다섯 개의 짐이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인지적 구두새이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그리고 마냥 구두새가 아니라 편집하는 구두새죠 자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이 현상 때문에 이 현상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학이든 기업이든 수많은 곳에서 오전에 면접 보는 사람이 더 많이 뽑혀요 자 왜겠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면접위원이에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을 심사합니다 오전에 열 분이 들어오세요 지원자가 또 오후에도 열 분이 들어오세요 자 그럼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전에 지원하신 분들이고 오전에 면접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면접 정도까지 오신 분들은 자기가 어떤 장점 하나씩을 그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접에 오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분씩 한 분씩 제가 열 분을 보면서 어 이분은 A라는 장점이 어 이분은 B라는 장점이 이분은 C라는 장점이 이렇게 있다고 계속 하겠죠 A, B, C, D, E, F, G, H, I, J J까지 총 열 개의 장점을 하나씩 봅니다 그리고 저는 뭐합니까? 점심 먹겠죠 그럼 점심 먹으면서 제 머릿속에선 뭐가 만들어지나요? 창문이 만들어져요 이 창문은 제가 면접을 오전에 봤던 한 분 한 분의 장점 A부터 J까지를 한몸에 담은 어벤져스가 탄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면접을 보실 때 누구랑 싸우는 건가요? 이 열 분 중에 한 분 한 분이랑 싸우는 게 아니죠 그 어벤져스랑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기업에서든 대학에서든 그래서 제가 자 그러니까 오전에 면접 본 분들에 비해서 오후에 면접 본 분들이 불리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면접위원들께 알려드려도 이 효과나 이 현상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기업에서 면접위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 교육을 해드리고 이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오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불리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면접위원의 거의 70%인 분이 그날 전체 면접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교수님 진짜 제가 본 경우에는 오전이 나왔어요 진짜 맹세해요 진짜 오후 별로 안 좋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인간이 인지적 후두세죠 그래서 특히 처음 본 것들을 편집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앞순서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든 계약을 하러 갈 때든 아니면 면접을 보러 갈 때든 우리는 일단 앞순서라는 걸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되도록 뒤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뒷순서는 더 강한 적이랑 혹은 강한 상대방과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인지적 후두세라는 걸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과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생활원리가 되겠죠 오늘 제가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거의 못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두 장의 그림이 번갈아 제시가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한 군데가 달라요 나머지는 다 똑같고 어디가 한 군데가 다르거든요 그 다른 곳을 발견을 하시면 어 나 찾았어요 라고 지목은 하시면 안 되고 여기 하면 다른 분도 아시니까 그냥 나 찾았습니다 라고 손만 가볍게 좀 들고 좀 계셔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 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되셨죠? 네 찾으시면 손만 딱 들어주시면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데가 있습니다 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아직도 오리무중인가요? 어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 여덟 분 아홉 분 어 네 거의 10초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내리시고 나 아직도 못 찾고 있다 한 번 손 들어주십시오 훨씬 더 많으시죠? 자 내리시고요 자 저 여성의 바로 팔꿈치 오른쪽 부분에 있는 저 횡단보도선 저 무슨 선 있죠? 주차선 아 너무 너무 쪼잔한 거 아니야 너무 사소해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그렇게 변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제 훨씬 더 큰 차이가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부담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발견을 하시면 손을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건 엄청난 차이죠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어떻게 이걸 발견을 못할까? 너무 까요? 어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좋습니다 네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두들기 시작해졌고 아직도 못 찾고 계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내리시고요 나 아직도 못 찾고 있다 네 이렇게 또 계시잖아요 네 자 내리시고요 저 밑에 그림자죠? 저 그림자 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렇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보셨던 거든 지금 보셨던 것이든 저 두 그림을 이렇게 나란히 왼쪽 오른쪽으로 연결해 놓고 보시면 누구나 다 1초 안에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달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건 사실 동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연달에 붙어 있는 것만인데도 사람들이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못합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저희들이 인지적 구두세인 인간을 연구하면서 밝혀낸 두 번째가 바로 인간은 멀티태스킹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으십시오라고 하면 너무나도 쉽죠 그리고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으세요 이것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양쪽에서 시간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왼쪽에서는 저 연두색 사각형이 회방꾼들이죠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저 연두색 사각형이 회방꾼인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는 10개죠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에서 빨간 사각형을 찾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건 회방꾼이 많아도 조금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방꾼의 수가 증가해도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의 차이가 나요 자 왼쪽에서 빨간 사각형 찾아봐 이러면 사람들이 오오 조기 오른쪽에서도 빨간 사각형 찾아봐 오오오 조기 이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양쪽 다 빠르지만 왜겠습니까? 이때는 빨간 녀석만 찾으면 안 되죠 빨갛아 그리고 사각형 엔드가 하나 들어가는 거죠 엔드가 뭔가요?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 생각인 빨갛아와 사각형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니까 회방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3배 정도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엔드가 하나만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3개쯤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그게 바로 원리를 찾아라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안경 썼다 엔드 모자 썼다 엔드 남자 회사 엔드 이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 참 재밌는 측면이 있으시네요 보통은 이러면 그래 맞아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건 불가능해 라고 생각을 이렇게 뜻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원리를 찾고 계세요 오늘 찾고 말 거야 이러면서 특히 한국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못해요 멀티태스킹 못합니다 껌을 씹으면서 단어를 외우잖아요 그러면 껌을 씹지 않은 상태에서 단어를 외울 때보다 단어 암기력이 20% 떨어져요 껌 씹을 때 신경 쓰셔야 되시는 분 계세요? 껌 씹을 때 잠깐만 딴 생각하면 혀 깨는 분 안 계시죠? 그러니까 껌을 씹는 건 자동화된 일이에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자동화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단어를 외우는 일을 동시에 하면 이것도 멀티태스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블루투스나 핸즈프리로 통화하시면서 운전 많이 하시죠?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멀티태스킹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음주운전 아주 그것도 많이 음주를 하시고 운전하시는 것과 거의 같은 같은 효과가 나온다는 연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저는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오히려 그리고 절약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빠져나가야 되는 엑시트가 나오죠 만약에 제가 A라는 도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엑시트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10분 전부터 라디오부터 끕니다 왜냐? 멀티태스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제가 인지심리학자이다 보니 그리고 판단과 의사결정을 비롯한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 수많은 기업에서 부장님 정도 되는 간부 직원분들이 저한테 이런 고충을 토로하시는 걸 1년에도 수십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부장님 한 분이 교수님 저 정말 힘들어요 왜요? 일이 많으세요? 아니요 아니면 뭐 직장에서 누가 괴롭혀요? 아니요 그럼 어떤 문제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꽤 똑똑한 부하직원이 한 명이 우리 부서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요 정말 성격 좋구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능력도 뛰어납니다 근데요 일을 못해요 자기 정말 미치겠다 그러더라구요 차라리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혹은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으면 차라리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할 텐데 다 괜찮은데 게다가 열심히까지 하는데 일을 못한대요 이거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럴 때 해결책이 안 보이니 그 부장님이 너무너무 괴롭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대부분 그러면 그 부하직원은 어떤 상태에 있으신 거예요? 멀티태스킹하고 있는 거예요 멀티태스킹 그러니까 그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무엇을 더 열심히 하게 하거나 더 잘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부하직원이 사소해 보이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동시에 하고 있는 무언가를 덜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저는요 저는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이런 얘기를 할 때 한 사람의 심리학사로서 거의 웬만하면 대부분의 경우 아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치로 아이가 맞아요 부모님이 틀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억지를 부리실 때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저희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아이크랑 성격은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크랑 성격을 기질이라고 묶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질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전적 형질이죠 이거 학문적으로 굉장히 잘 밝혀진 사실인데 정말 재밌는 건 전국의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이 이 두 가지죠 넌 머리가 왜 이러니? 넌 승질이 왜 이러니? 진짜 웃긴 거죠? 왜 부모님이 화를 내시죠? 법적으로 물려준 쪽이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화를 왜 계시고 더 웃긴 건 피해자가 이러고 있죠? 죄송합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어머니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이가 철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뭘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이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굳이 숫자 비율로 표현하자면 열 번의 그런 경우가 있으면 한 여덟 번은 아이 편을 들어줘요 실제로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이 편을 절대로 안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에 관해서는 절대로 아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엄마 나는 음악 들으면서 해야 공부가 더 잘 돼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왜 공부가 잘 된다고 생각할까요? 착각이죠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니까 그런데 공부는 계속 겉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가 잘 될 때 기분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음악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진 건데 공부는 안 되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아주 표면적으로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니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묶어서 그래서 멀티태스킹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대로 바로잡을 수가 있죠 오늘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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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